Q. 장유현의 얼굴을 보면 되는거죠? 장유현 얼굴을 보면 되는거죠? 카메라를 안 보고?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방송은 뭐 개판촌으로 편집만 자르면 돼요 때가 많이 묻었구나 이제 작년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년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신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계획대로 된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어려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프링캠프를 치르면서 긍정적인 부분 하나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씩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딱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 역시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 좀 걱정스러운 무료 부분은 선발 주축으로 예상했던 한현희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지금 시즌 같이 캠프를 시작하지 못해서 그게 지금 좀 걱정이 좀 맞습니다 푸이그 선수에 대한 감독님의 기대치 어느 정도 될까요? 워낙 램벨류가 높은 선수고 기량적인 부분에서는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투수들에 대해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푸이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혜성 선수를 유격수에서 2루 쪽으로 돌린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내야의 그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코너 야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조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센터 라인은 뭐 수비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루는 지금 뭐 김웅빈 선수를 지금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3루는 지금 송성문 선수를 좀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유격수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좀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격수 자리가 감독님이 생각한 만큼 기량이 올라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혜성 선수를 다시 유격수로 쓸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작년 시즌에 수비 어떤 변화가 이제 잦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유격수가 공백이 조금 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김혜성 선수는 지금 1호수로 붓박이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운드 쪽 얘기를 하면 선발진이 질적으로 보더라도 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6선발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평소? 선발진은 지금 저희 팀이 좀 강한데 한현희 선수는 빠지긴 했지만 일단 뭐 한현희 선수가 선발로 복귀를 한다고 하면 6선발 체제로 지금 준비를 그렇게 부상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로 김태훈 선수를 낙점을 한 가장 뭐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? 일단 타자와 승부를 제일 잘할 줄 아는 선수고 또는 지금 작년에도 저희 팀 조상우 선수 공백이었을 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 팀에서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선수? 한 명씩? 좋다? 한 명씩? 역시 야수 중에서는 김혜성 선수가 작년에 풀타임 하면서 도루왕 타이틀도 차지했고 높은 곳까지 지금 올라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이 선수의 가능성은 묵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수 쪽에서는 저는 김혜성 선수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시즌을 보내길 바라고 있고 투수 쪽에서는 역시 장지영 선수입니다 지금 훈련 과정 봐서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훈련 때의 모습을 어떻게 게임에 응용을 하느냐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딛고 일어서느냐 이제 그래서 야수 중에서는 김혜성 선수하고 투수 쪽에서는 장지영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감독민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키웜을 포함해서 올 시즌 전망을 좀 봤을 때 오강웜에 들어갈 수 있는 다섯 팀?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일단 키웜 포함해서는 작년 우승팀인 KT 두 번째 역시 뭐 LG 삼성도 되면 올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NC가 또 좀 올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팀 포함해서 다섯 팀입니다 만약에 첫 우승을 하신다면 뭘 하겠다 공약 한 번만 저한테 술을 사겠다 뭐 이런 것들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이 작년 시즌에도 야구장을 많이 못 찾아오셔서 굉장히 조금 힘든 시즌이었고 선수도 역시 팬분들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면 저는 우승하면 그쪽 톰에서 팬분들 모셔서 한번 1박 정도 야영 하면 저희 선수들을 데리고 서빙도 하고 그런 걸 좀 구상을 한번 해보고 공약을 좀 걸고 싶습니다 수영 히어로즈 팬분들께 올 시즌 2만원 투사표 반갑습니다 작년 시즌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서 야구장에 많이 오셔서 저희와 많은 승리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